길을 걸었지 혼자 긋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 차가웠지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섰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생각나네 생각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떠나버린 그 사람 후 생각나네 후 돌아선 그 사람 후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남작지 않음 medim 두 번째